지자체가 발벗고 나서는 지역개발 수해지는 정권교체 이후 첫 번째로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전국 각지의 지방자지단체가 발벗고 나서 지역개발에 힘쓰고 있다. 지자체의 자체 사업이 추진되는 곳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 성적도 좋아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2월 속초에서 분양한 속초양오네안에오션스카이는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속초관광도시개발사업의 수해 덕분에 평균 2,9001대1, 최고 87.8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달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공급된 신진주역세권시티프라디오미차도 지역개발사업인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의 호재를 얻고 2,709대1의 평균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는 특히 6.13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수도권은 물론 지방중소도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의 특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 중이다. 경남양산시는 퍼스트웅상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퍼스트웅상이란 기존 서양산관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양산 지역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시인은 사업비 350억원을 투입해 웅상센트럴파크, 천성산산림복지단지, 서창도서관, 국제규격의 수영당 등을 조성중이다 인근 주진동 일대에서는 대한토지신탁이 시행하고 양건설이 시행하는 양산양원해안의 파크뷰가 이달 분양된다. 웅상센트럴파크 인근에 들어서 수해를 입을 전망이다. 지하 1층 지상 20층 6개동 규모로 전용면접 84 단일주택형으로 총 266가구로 구성된다. 경남 창원시는 마산만을 메워 62만 2천 규모의 인공선 마산해양 신도시 건립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2년 매립을 시작해 현재 공정률이 70%에 이르렀다. 시는 민간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으며 사업이 정체기에 들어섰지만 올해 3차 공모를 진행해 도심 한가운데 방치된 황무지 상태를 서둘러 해결하려는 게 목표다. 이곳에서는 대림산업의 회원 3구역을 재개발하는 이편한세상 창원파크센트럴을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29층 16개동 총 1200스윈 3가구 일반 800스윈 6가구 규모로 1단지 334가구 2단지 919가구로 구성된다. 부산시 영도구 인근에서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이 진행 중이다. 올해부터 본격 궤도에 오르는 이 사업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내 끝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현재 21선석 규모인 신항을 2022년까지 29선석, 2030년에는 40선석으로 확대해 연간 컨테이너 3000만개를 처리할 초대형 터미널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인근에서는 이달 IS동서가 봉내 1구역을 재개발하는 봉내 베일리넷들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34층 12개동 전용 49에서 100이 총 1216가구 유모이며 일반 분양은 600의 순가구다 안산시는 오는 6월 개통을 앞둔 소사원시선과 신안산선 2023년 개통추진을 비롯해 테마타우나트시티, 사동일대의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곳에서는 대림산억의 안산 10단원구 선부동 일대 군자주공 7단지를 재건축하는 2편 한세상선부광장을 분양할 예정이다. 총 719가구, 전용 49에서 84 규모로 구성되며 이 중 240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한세상선부광장